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나님이 나를 100% 도우셔야 되고 나도 100% 노력해야 될 부분이 이 경건에 대한 연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과에서는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하라. 페이지수 28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는 육체의 훈련이요. 하나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잃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훈련되고 열심히 어느 부분에 훈련하고 노력해야지 어떤 결과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육체의 훈련과 함께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것을 봅니다. 경건은 쌓여가는 것이에요. 저절로 스스로 예수 1년 10년 믿었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이 경건이 된 부분임을 압니다. 경건 훈련의 내용은 가장 기본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배, 기도, 전도, 봉사, 하나님께 드려진 훈신 이런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훈련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은 다 훈련되어집니다. 예배를 드리는 훈련.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의미입니다. 그 어떤 일을 봉사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훈련,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철하 예배, 수요 예배, 목장 예배 이런 모든 것들이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분들은 그냥 당연히 오늘은 주일 예배, 저는 아직도 새벽 예배는 3호인데도 쉽지 않더라고요. 영적으로 늘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는 훈련,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듣는 훈련, 말씀 훈련도 중요합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육적인 생명이요. 또 하나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이 두 생명을 우리가 위해서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도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적인 생명을 위해서는 우리가 육신의 밥을 먹어야 돼요.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밥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는 것,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읽도록 해야 되는 것,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도 참석하시고 성경 구절도 암송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드려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믿음 생활의 일치가 언행 일치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그래서 말씀의 훈련을 끊임없이 받는 것. 또 기도 훈련. 영적인 훈련은 저절로 안 돼요. 기도도 저절로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이 아니라 1분이 5분 되고 5분이 10분 되고 10분이 1시간, 2시간 이렇게 이어진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땅을 사랑한 동안 이 경권에 대한 부분이 끊임없이 훈련되어진 것을 져야 됩니다. 경권의 기본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라고 했는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또 기도에 무릎을 꿇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양서류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동시에 또 하나의 시민권이 있어요. 그 시민권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개구리 같은 경우가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는, 올챙이 때는 물에서밖에 못 살았는데 이제 개구리가 성장하면서 양쪽 앞발, 뒷발 나오면서 산에도 가고, 밭에도 가고, 논리도 가고, 물속에도 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두 종류의 삶을 살아냅니다. 이 땅이 왜 중요해요? 이 땅은 많이 삶은 100년이에요. 그러나 이 땅의 100년의 삶이 그냥 100년의 삶이 아니라 영원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신앙은, 믿음 생활은 현지적이오, 과거적이오, 미래적이오,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중요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선교사님 중에 어떤 분은 네 가지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미국 국적, 대한민국 국적, 또 러시아, 사할린, 러시아 국적 하나는 천국 시민권으로서 시민권이 네 개나 가지고 있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천병기 선교사님이라고 지금 사할린에서 사회가 하고 계시는데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시민권자다운 삶을 살아낼 때 그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끊임없이 훈련받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양서류의 삶을 살아갑니다. 30페이지 보면 백만장자의 삶이 나옵니다. 백만장자니까 얼마나 부자예요. 스티브 클라데시인데 이분이 어느 날 직원에게 내일은 주일이지만 좀 출근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회장님 저는 내일 예배드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직장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순간에 회장님 말을 고역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회장님이. 그래서 바로 그냥 해고시킨 거예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스티브 클라데시 친구분이 믿을 만한 사람을 소개시켜줄게 그랬더니 자기가 해고시킨 그 청년을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순간 회고시켰는데 그 사람을 알아보니까 굉장히 성실한 청년이었는데 해고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지금보다 더 좋은 직장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매 순간순간에 결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결단에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는 것입니다. 고림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이제는 내 지식 내 사고 내 노하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건을 쌓여가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함께 한번 경건은 쌓여가는 것입니다. 같이 시작! 경건은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을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데 31페이지 보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이 뭐냐면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능력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능력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걸림돌이 있으니 그것은 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철저히 끊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죄가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이 장애물을 제거하면 심령이 깨끗해지고 거룩한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죄를 말씀에 비추어 깨닫고 숨김없이 고백하고 손님의 보혈로 시슴을 받고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개어 영적인 수술을 받고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됩니다. 이렇게 죄를 이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크게 또 붙들어 써주시고 큰 복을 주시게 됨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면 죄를 이겨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하셨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러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여완보음 5장 14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맨 먼저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천국은 천국은 하늘나라는 하늘나라는 그 말씀은 뭐예요. 이 땅이 우리가 이렇게 현지하게 존재하듯이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 땅에서도 가늠한 여인에게도 또 38년 된 병자에게도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쳐주고 나서 뭐라 그래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가서 죄를 범지 말라. 가늠한 여인에게도 그때 당시에 가늠하다가 붙잡히면 바로 현장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하셨어요. 죄라는 것은 얼마나 무섭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너의 손이 범죄하냐 그러면 한 손 그냥 잘라버리고 한 손만 갖고 천국 가는 게 나아. 내 눈이 범죄하니 그러면 내 눈 한 눈 빼어버리고 한 눈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나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뭐예요. 분명히 천국은 있고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 죄를 범치 않아야 되고 또 죄를 범했다고 하면 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도움을 보호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죄를 지을 때는 빨리빨리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화전을 읽는 것 같아요. 화전. 그래서 화전민질이 이렇게 땅을 읽고 돌을 뽑아내고 나무를 뽑아내고 나쁜 돌들을 다 골라내고 거기에 또 아름다운 옥토를 만들어서 밭지를 뿜어서 농사를 짓듯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 맨 처음에 그냥 회개하고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의 죗된 부분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혜를 씻음 받고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1페이지 보면 죄를 안 짓을 수 있나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를 범치지 말아야 하며 결코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범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크리스토 안에 있을 때 인 크라이스트 주님 안에 있을 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은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는 말이 그 말이 아니라 계속 적어도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가볍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순간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가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가 내 머리 위에는 날 수 있어요. 공중에 날아다니 새가 내 머리 위에는 날 수 있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자리를 틀게 하면 안 됩니다.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돼요. 순간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예수를 10년, 20년, 100년을 믿어도 우리의 육체의 본성은 끊임없이 죄를 향해 달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지금 1, 2년 믿은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 50년을 믿었는데 왜 아직도 내 마음이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지?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원죄성이에요. 육체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 죄를 짓고 싶을 때가 있지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애비 저하고 앞에 지나가는 남자가 핸섬하고 멋있어요. 멋있는 사람을 멋있다고 하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멋있는 데서 아 멋있다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멋있으니까 한번 차라도 한 잔 마셔봐. 차 마시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점점 더 진도가 나가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생각에서 이미 딱 꼬리를 잘라야 돼요. 그래서 순간 내 머리에 둥지를 틀 수 있지만 계속 틀지 못하게 자리를 닫지 못하게 우리가 죄가 마음속에 들어올 때 생각에서 마음에서 딱 끊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범할 수 있고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제약된 본성과 함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이 죄가 가득하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공중권세 자본자들이 예수님은 우리까지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죄를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보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주기도문은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기도를 마무리할 때마다 이 주기도문을 하는 것은 뭐예요? 순간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막힙니다. 10편 66편 18절 말씀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죽겠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두나이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내왔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교제가 막히는 거예요. 부모지간에도 자식들이 잘못하면 부모님 얼굴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오랜만에 맛있는 갈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갈치 먹지 못하고 앞에 있는 막 김치만 먹고 도망가잖아요. 부모와 나와의 자식과의 관계는 문제가 없지만 교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죄 때문에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분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벽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편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죄는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 부부지간에도 그렇게 사이가 좋다가도요. 죄가 들어가면 부부지간에도 갑자기 왼수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끊임없이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유쾌해집니다. 어떤 집사님이 새벽 예배까지 와서 남편 믿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믿음 성장해서 나와 함께 우리 온 가족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문제는 그 집사님이 새벽 예배를 20년이나 했어요. 20년이면 작은 게 아니잖아요. 작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정말 손등만 끄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마음속으로 시험이 든 거예요. 하나님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내가 남편 믿음 성장을 위해서 남편 변화를 위해서 내가 20년이나 새벽 예배까지 나와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쩜 손등만 끄도 안 변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졌더니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얘야 20년이나 새벽 예배 한 니도 안 바뀌는데 닌 남편이 뭐가 아쉬워서 바뀌겠니? 닌 남편이 믿음이니? 뭐가 있니?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대요.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나부터 바꾸겠습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요. 절대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의 도구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다면 죄를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을 조차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죄로 물든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너희는 썩어져간 구습을 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마음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새것 좋아하죠? 저는 정말 새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 땅에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새것이 있어요. 그 새것이 우리예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조차 행할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요. 성령을 조차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 구할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이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맨 먼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에서요. 갈라데에서 5장 19절부터 보면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그러면서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숭매는 것, 분쟁, 시기, 분내는 것, 당지는 것, 분열, 술취함 이런 모든 것들이 육체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육체의 일과 형제의 성령의 일이 있어요. 성령의 일은 갈라데에서 5장 22절부터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이 현저하게 드러나요. 육체의 일은 사망에 이르고 성령의 일은 의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평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한 동안 이제는 육체를 멀리하고 성령의 일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성령의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열매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성령님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이 성령님의 열매가 점점 맺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거룩을, 경건을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마음 속에 두 가지 마음이 끊임없이 싸워요. 예를 들면 제 마음의 나쁜 마음이 까만 강아지라고 생각하고 좋은 마음이 하얀 강아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 이 하얀 강아지하고 까만 강아지가 막 싸워요. 그러면 어떤 강아지가 이길 것 같아요? 어떤 강아지? 밥 많이 주는 강아지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를 들면 내가 까만 강아지한테 죄를 향해서 계속 밥을 주면 그쪽으로 딸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속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저물로서 새의 세마포를 입으면서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군인복을 보면 아, 저 사람은 군인이구나 알잖아요. 경찰복을 입으면 아, 저 사람은 경찰이구나. 저는 지금도 경찰차 경찰차가 가면 괜히 무서워요. 혹시 내가 뭐 잘못한 일이 있나. 그래요. 아무리 내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등치가 크고 힘이 좋아도요.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경찰차가 막 사이렌 울리면서 수도파라 그러면요. 딱 내려요. 경찰의 시가 내리는데 막 왜소하고 빼빼하고 불쌍하게 보여요. 그래도요. 경찰의 그 옷을 입은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아무리 뚱뚱하고 키가 크고 힘이 쎄도요. 경찰이 호로락 딱 불면 이렇게 차가팍 서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경찰의 복을 입은 경찰의 권위가 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위로서 이제 의의 세마포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34페이지 보면 그래도 간혹 잘못한 일이 있으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오.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응 알았다. 앞으로 고르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미 내가 잘못한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백이 아니라 자백이에요. 이실을 짓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희덤보다 양탈보다 더 희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언젠가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한 분 오셨어요. 필리핀에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눈 같은 것들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그 필리핀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대접을 하는데 그때 마침 11월 말쯤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 이게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 눈을 좀 보고 싶대요. 그래서 무슨 눈을 보고 싶냐고 그랬더니 우리는 필리핀에서는 눈이 안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네 죄를 희눈보다 더 쉽게 희게 해준다 그랬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TV로만 봐서 실제로 보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11월 말에 보통 12월 넘어야지 가끔 눈이 오는데 그때 11월 한테 31일인가 딱 그때 눈이 진짜 오는 거예요. 밥을 먹고 있는데 필리핀 현지 목사님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 이게 눈이구나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죄를 희눈보다 더 씻어주시고 양털보다 더 희게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데 적극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잘못된 것들은 빨리 회개하고 우리의 몸을 이제는 불의의 변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의의 변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관적인 죄를 이겨야 되는데 이 습관적인 죄는 하루아침 안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술을 끊고 담배 끊고 어떤 사람은 그러고 나서 예수 믿는대요. 그럼 술 끊고 담배 끊고 나면요. 언제 교회 와요? 그렇잖아요. 술을 먹든 담배를 피우든 일단은 교회에 오세요.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또 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여러분을 명령으로 선표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아 떠나갈지하다. 내 안에 있는 욕심아 떠나갈지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별히 믿음의 친구를 사귀시고 또 말씀에 비춰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이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요.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없어요. 교도소 10개 짓는다고 교도소 간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교도소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나와요. 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어느 한 부분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체인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transformation 내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믿음의 친구를 사귀면서 죄를 몰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6편이 보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면 기도가 생활해야 돼. 기도는 저절로 안 됩니다. 36편이 보면 우리 주님과 성경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 두세 시간씩 하나님과 또 씨름하며 기도한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매우 바쁘기 때문에 두 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로터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기도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왜 기도를 못해요? 우리가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기도는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기도하면 안 바쁘고 기도 안 하면 바쁘다. 많은 사람들이 바쁜 이유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바꿔서 생각하죠. 그러나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과 친한 친구끼리는 몇 시간 얘기해도 시간이 금방 흐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얘기하듯이 호흡하듯이 주님과 도움을 구하면서 내 형평과 사정을 아래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있나 없나를 알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신앙의 척도가 기도예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안 하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직분이 높고 장노님 권사님이라고 할지라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직분이 있을 수 있어도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왜냐하면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보면 알아요. 그래서 기도는 이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의 기도 가르쳐주신 기도가 주기동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면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순서는 주기동문 순서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달라고 기도하고 죄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맨 먼저 위의 것이 주기동문 순서 하나님 것부터 구하고 그 다음 내 것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순서는 주기동문 순서대로 예수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죄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도 훈련이에요. 경건은 훈련이라고 했잖아요. 쌓여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 달아오셨어요? 전도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 전도 사역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고 사역을 하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다른 건 다 할 만한데 이 새벽 예배가 힘들다고 도대체 어떤 놈이 새벽 예배를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런데 그 놈이 예수님이에요. 새벽 예배를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러 기도를 시작을 하면서 해외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응답받은 기도의 원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으니까 늘 기도하고 물어보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응답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응답해 주시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내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님께 구해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왜 응답 안 해 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내 말씀대로 사람 내면서 구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특별히 예수의 생명을 소유해야 되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건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요 하나님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고 주여 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 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 하여튼 다 달라요. 그런데 주여를 부르든 하나님을 부르든 아버지를 부르든 성령님을 부르든 똑같이 하나님께 성부성자 성령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여 부러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가 먹었냐 그렇게 막 악을 쓰면서 부러지자 기도하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주여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재짓고 나서 주여 해보세요. 주여가 되나 주여 올리다가 기가 죽어가지고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건성으로 주여 이름을 사실은요 주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주여 그 안에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능얼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기도 제목이 성경 전체가 다 기도 제목이에요. 이 성경 이 말씀 전체가 다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뭘 기도해야 됩니까? 잘 모르면 오늘 말씀 들은 거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오늘 목사님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이 말씀 나도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말씀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큰 것만 구하지 말고 사소한 것까지도 다 기도하는 거 그래서 큰 기도 제목도 기도하지만 작은 기도 제목도 하세요. 너무 큰 것만 구하면 시간이 흘러야 되잖아요. 어떤 것들은 그런데 작은 것들은요 순간순간 하나님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 오랜만에 이 촌놈이 서울 가는데 전철 타는데 의자 하나 주면 안 될까요? 그것도 기도해요. 그냥 서울 가는 것보다는 전철 하나를 타도 의자 하나를 위에서도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면 의자 생겼네 자리 생겼네 그러고 타는데요. 의자가 생기면요 자리가 생기면 내 기도 홍답이네 그러잖아요. 옷을 하나 사도요. 오랜만에 옷 사러 가는데 싸고 좋은 것 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여보 오랜만에 철이 바뀌는데 옷 하나 하나 사주면 안 될까요? 그러면 남편들이 사시오 그래요? 아니잖아요. 장롱을 한번 열어보라고 이렇게 옷이 많은데 뭘 그렇게 또 옷을 사라 사려고 하냐 사려고 하냐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여튼 남편은 내가 오랜만에 하면 끊는다고 열받지 말고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의 마음도 움직여주시고 또 좋고 싼 예쁜 옷 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오늘날 남편 기분 좋을 때 여보 그 옷 하나 있던데 좀 사면 안 될까? 그러면 기분 좋을 때 하면 어떡해요? 하나 사시오 그러면 그건 내 권한이잖아요. 내가 원하는데 조금 알파 플러스에서 조금 이렇게 사게 되고 그릇 하나를 사도 옷 하나를 사도 조그만 것이라도 기도하면요. 그걸 뭐 굳이 무릎 꿇고 막 주사야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들어주시거든요. 사실은요. 말이 기도해요. 말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말이 기도입니다. 말대로 되면서 봅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기도손이 있거든요. 기도손인데요. 이렇게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보실래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대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구하자마자 주세요. 그러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그동안 살아온 것까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생명만 살려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일 키 크고 속 없는 게 나예요. 잘못한 거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주세요. 약속이잖아요. 주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쉽죠? 그래서 예수님 김여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인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특별히 우리 새가족에게만 제가 빛나 보약 박수를 서비스로 일명 졸음특치 박수거든요. 제가 한 번 우리 새가족의 비밀이거든요. 새가족에게만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수시로 이게 빛나 보약 건강 박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수 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 선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 번 이렇게 건강 영육을 축복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거예요. 지금부터 1분 이상 박수를 치는데 힘껏 치면서 두 분이 옆에 있으면 두 분이 이렇게 짝짝꿍을 하세요. 그래가지고는 박수를 치는데 최대한 박장돼서 로또 맞았을 때 그 기쁨으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지금부터 저도 할 테니까 여러분 한 번 해보세요. 최대한으로 웃으면서 큰 소리로 박수치면서 웃는 거예요. 1분 이상 자 준비 시작 여러분 웃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둘이 보면서 해도 웃고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거울 보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껏 수시로 졸음 대추박수를 치면서 건강 혈이 손발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몸을 마사지 손발 마사지하면 좋아요. 그래서 마사지만 하지 말고 기도 손을 생각하면서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님께 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는 안됩니다. 무조건 구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요. 욕심으로 구하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특별히 마음의 손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또 강청해야 돼요. 급할 때는 이것은 전투적인 기도인데요. 누가 보면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에 쭉 보면요. 내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땜을 인하해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해서 간청함을 위해서 내가 일어나 요구대로 줄이라고 했어요. 강청한다는 것은 귀찮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졸라댄다는 거예요. 강곡히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급할 때는 전투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부르짖는 것. 에레미아 33장 3절 말씀에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낙심하지 말고 낙망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이야 해야지. 불이 나는데 불이야 불이야 그러면 옆집에서 물 한 바가지도 안 가지고 와요. 급할 때는 누가 흉을 보든 말든 부르짖기도 하세요. 새벽에 와서 부르짖기도 하고 저녁에 와서 아무도 없을 때 우리 교회 2층에는요. 언제든지 문이 열려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지금 우리 빛나교의 성전부지가요. 이렇게 예쁘게 성전이 지어졌는데요. 성전부지를 위해서 제가 11년을 기도했어요. 근데 왜인 줄 아세요? 기록해 놓게 되면 여러분도 대학노트 하나 준비하세요. 대학노트 준비해가지고 올해 기도쯤 우리 남편 세 가지 내 세 가지 자녀들 세 가지 각자 세 가지 쓰고 또 그 다음에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적어보세요. 적으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잊어먹은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늘 중요한 것들은 쓰고 그러면 먼 훗날 기도 응답된 것들을 보면 정말 신기하고요. 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어떤 기도는 정말 아유 이것을 기도라고 했네. 그것도 있어요. 그래도 일단은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은요. 딸이 네 명이에요. 딸이 네 명인데 문제는 우리 집사님이 아들 없다고 이렇게 아들 낳다라고 막 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하나 주세요. 그런데 네 명 키우기도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말았어요. 그때요. 그 막내 고등학교 3학년 때 애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한 번도 입덧을 모르고 그냥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얘가 입덧을 하니까 죽을 뻔 걸린 줄 알고 병원에 갔더니 임신 5개월이 된 거예요. 걔가 지금 대학교 2학년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기도는 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특별히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이 응답된 줄 믿고 감사함으로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찬양하고 우리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그래서 늘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저절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기도는. 그래서 일찍 새벽 예배 가려면 일찍 일어나야 돼요. 1시, 2시까지 TV 볼 거 다 보고 하나님 내일 새벽 예배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건 신보가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찍 또 자는 습관도 중요하고 나는 새벽 예배 체질이 아니야. 체질을 바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체질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 일찍 자는 습관을 드리고 또 지나치게 너무 막 기도를 너무 높이 잡았다가 실망하지 말고 또 실패해도 또 다시 일어나고 훈련되어지는 것 중요합니다. 자명종 이런 시계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한 번 두 번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 청년 때 우리 담당 사역자가 저희 목사님이었어요. 김여진 선생님 왜 새벽 예배 못 나와요? 그래서 쟤는 소방 예배 자명종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랬더니요. 우리 청년 회장님한테 탁상식에다가 소방 예배를 달아주셨어요. 한 번 교회에서 틀어봤더니 난리가 난 거야. 그런데 만들어주는 성애가 고맙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다섯 번 여섯 번 싸가지고 이불 속에 싹 묻어놨는데 그날 새벽에 집주인이 불난 줄 알고 난리 난 거예요. 딱 한 번 써먹고 말았어요. 기도는 훈련이 저절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시고 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5분이 10분 되고 10분이 20분 되고 이런 많은 훈련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죄를 이겨내고 또 기도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